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한테 나왔네 진짜 뭐 먹을래? 그거야? 앉아 그만하나 인생지? 응 다행히 다행히 내가 다행히 조금만 더 먹으면 더 맛있다 여기 사주기 위에 고기를 태웠어 너가 방금 바삭바삭한 진감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다른 거 해봐야겠다 뭐하는거야? 너 왜 안 먹으러 다 이 아쉬워 오랜만에 나가서 싸먹었네 올리고 형이 그냥 훅 눌러야 돼요 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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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처럼 정국이처럼 잘하지 졸업하고 싶으면 너 진짜 의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못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 보컬, 지민이 목소리에 더 취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민이를 볼 때마다 물론 저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민이가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인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무대 망치면 그분만큼 분한 게 없 상상의 시가 형이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 안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천데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물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물을 주면 안 보고 줘요 동생이 먹무화가도 배가 붑니다 와 이거 안 먹은다고요? 진짜? 형 괜찮아 너 닭농장만 가도 배가 불러 뮤비는 이 нед맵 내가 lecture 오지마 그 때 오지마 그 때 만난 그 사람 만날 수는 없어 나 여기 고비니까 네가 해줘 만날 수는 없어 나 오 벼워 되게 추워? 지금 만들기 위해 쉬어 놓고만 하세요 한 압추를 한 압추를 守기 Key 쏘야? 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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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투 이iß 가짜 저 지금 이런 얘기를 잘 안해서 어 태용이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시작할 때부터 교수권도 많고 또 잘 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형 오늘 바지통 왜이래요? 야 저번에 잊지마 저번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2021년 9월 때인데요 제가 원래 대구에서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맨날 꾸중 받고 춤추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고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로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고 나서 방탄소년단이랑 그룹을 알게 되고 방탄소년단이랑 그룹을 알게 되고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완전 노력했는데 안될 수도 안될 뻔했어요 근데 안될 뻔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멤버들이 맨날 뒤에서 우리 저 챙겨주고 저 도와주고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슈가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미 교생 네 그렇죠 하여튼 그냥 우리 멤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마터면 제가 네 길 위에 함께 있어 줄게가 저거 없을 뻔했어요 없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 멤버가 있기에 나도 있듯이 저희 아미들이 있기에 우리 방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진짜 멤버들만 보고 살려고요 멤버들이랑 같이 어디든 무엇이든 다 하려고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옆에 있어 줄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싶었어요 여러분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에 빌어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탄소년단에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저는 저는 항상 제가 정신영령이 15살에 멈춰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5살에 연습생이 됐고 학교 생활도 안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6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형들을 보면서 자극 받고 뭔가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거 같아요 되게 낮춤 많이 가렸는데 비형이 그걸 깨줬어요 형들 앞에서 시키는 못하고 옷도 못 벗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형들이 저를 이제 채워줘서 지구의 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성격이 다 담겨있는 인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 누구예요?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야? 왜 무서워? 준형이야? 수다임. 수다임. 우와! 수다임. 우와! 진짜? 진지 않아? 와 대박! 선상 너무 됐다! 왜 상상 못해? 왜 상상 못해? 왜인지 알려줄까?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 줄! 진짜... 뭐죠? 예상도 못했었고 진짜... 근데... 중간말은 다 이제 흥믿하고 맨 끝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거라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뭔 소리가 지져도 있는데 사랑은 나고 있어 사랑은 나고 사랑은 나고 사랑은 나고 사랑은 나고 사랑은 나고 사랑은 나고 투자 나왔다 투자 나왔어 여기서 진짜 한 10분 정도 먹었다고 진짜 10분 정도 안 먹었어 와 나 수강같이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있나? 야 나도 없어 나 제일 길게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요 야 아 안 나와요 아 수강 그러면 안 하는데 야 야 앉아 해야겠네 아 우리 중에서 내가 네가 이제 성공할 자야 네 그날 두 명한테 보여 뭐EEP 바로 접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사랑 kind of 한 번 드세요, 자, 자, 먼 미래,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 웃을 수 있기를. 하나, 둘, 셋, 둘! 오늘 잘 됐네, 방탄회식 끝! 수고하셨습니다.